지난 주말 전남 드래곤즈를 3대1로 대파하며 시즌 첫 승을 거둔 상주 상무가 오는 19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상주 상무는 지난 12일 전남과의 경기에서 신병선수 김호남의 전후반 2골과 주민규의 헤딩슛까지 모두 3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상무는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김호남, 주민규, 김태환 등 공격형 미드필더를 앞세우는 4.33 포메이션을 구사해 두 번째 승리를 이끌 계획입니다.